엘지베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제2국 변상일 대 신진서 신진서 대 변상일의 바둑을 하이라이트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또 100번 잡은 기사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변상일의 100번을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초반진행은 좀 어땠었나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여기 벌린서부터 보기 힘든 진행들이 나왔고요 여길 붙인 수가 사실 공진이 제일 추천한 수였는데 바로 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변상일은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수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걸 빠르게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이 침투에서 이제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이 붙인 수보다 더 놀란 수입니다 뭐 그래프가 깎이고 올라가고를 떠나서 그렇죠 뭔가 상대방의 심리를 흔드는 뭔가 그런 수였어요 사실 여기 뻗는 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손 빼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덩치를 키워놓고 손 빼기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렇죠 제일 백이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이 수는 백이 붙이는 것이 워낙 급소라서 또 화면 맛도 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통은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라기보다는 한 세 번째 정도의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조금은 느려 보이는 수일 수도 있는데 막상 앞으로 수순이 진행되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와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행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은수가 좀 느렸고요 네 여기를 그냥 빠르게 집으로 두었으면 사실 실제 승률보다도 훨씬 흙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기도 훨씬 편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오보하니까 흙과 100이 제아고리만 하는 것 같은 흙은 두터울 땐 두텁고 발 빠를 땐 발 빠르니까 아주 현란했습니다 저 붙이는 수가 신진서의 강약 조절을 볼 수 있는 정말 세계 클라스 제가 너무 확대했었겠나요 냉정하게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인터넷 바둑이었으면 이렇게 뒀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언저리에 둔다 그러면 그냥 다가가거나 할 것 같은데요 다가가는 수가 또 이제 붙이는 수를 보고 있어서 그건 괜찮은 수입니다 괜찮은 수인데 은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서 축도 유리한 상태니까 좀 타이트하게 상대방을 밀어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변상일의 바꿔치기를 선택하는 선택은 좀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봉지님도 이후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젖힌다 다시 있는 진행은 프로 바둑에서 잘 안 나와서 그렇죠 뭔가 좀 굴복당한 느낌이어서 이걸 이긴 두라고 하네요 여기가 맛이 나빠서 저는 흙의 사이즈가 더 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흙에게 빵 때림을 내준 대신 뭔가 저 흙 4점을 깔끔히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힘들었었죠 근데 여기까지도 뭔가 흙은 모양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5대5의 승부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수를 내려가기보다는 그냥 이런 쪽을 두어서요 슬슬 깎는 거군요 챙기면서 이런 쪽을 둬서 그냥 네 집으로 두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음 다 따도 숙가는 그래도 맛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던져 치는 수가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쪽으로 잡으러 가면 역기가 있고 자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가 생기고요 네 쪽으로 두는 것도 여기 입구 자가 역시 있어서 와 나중에 끝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지저분한 곳이네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 두 점이 생각보다 두텁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두 점을 잡으면 이 두 점까지 자동으로 잡는 거라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실속도 챙기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뭐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워낙 커보이니까요 네 근데 신진서를 상대로 저렇게 고개를 부리는 것은 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100% 보였을 때 뒀어야 되는데 어 장고를 했습니다만 그 변상일이 완벽히 보진 못했을 거예요 네 이런 비비는 진행은 사실 네 상립 구단의 네 강점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신진서 구단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일반적인 뭐 성적을 내는 토너먼트 기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어 그런 변상일의 그런 능력인데 신진서는 오히려 땡큐죠 여기서 또 를 뻗어서 사실 잡으러 갈 수도 있었어요 음 네 여기를 둔 것이 정말 냉정했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형세 판단의 네 능력을 볼 수 있죠 사람이라면 그냥 다 잡고 싶은데죠 말이죠 네 여기 막은 것이 또 이제 약간 안 좋다고 하고요 네 어 그 두 점 잡은 것도 굉장히 냉정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고수는 오히려 이 호구로 선수로 뚫리는 모양을 안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저거 옛날 일본 기사들 같은 경우 오호답게 저건 바둑 져도 저렇게 안 둬요 절대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밀고 이런 진행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정말 냉정하게 두 점을 잡은 게 좋았고요 네 여기 민교환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제 모양상으로는 뭐 해야될 것 같은 기관인데 네 진정하게 살펴보면 좀 악수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인공지능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승부처라 그러면 아무래도 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좌변이 이제 승부처겠죠 최후의 승부처 역을 두었다면은 이제 쉽게 이겼을 것이다 네 라는 거고요 결과론이지만 신진서가 약간은 느슨하게 둔 이유가 더 확실한 길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더하기가 확실한 것이 더 이제 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역기가 은근히 엷은 자리였군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도 나쁜 수는 아닙니다 네 여기가 방향을 가는 게 중요했던 거죠 네네 어쨌든 방향은 잘 찾아갔고요 네 최후의 승부처였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갈라 나온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냉정하게 이쪽으로 이제 집을 만들었다면 미세한 바둑인데 갈라 나와서 이제 붙이가 돼서요 저 붙이는 수도 인공지능이 아주 인공지능이 아주 정확한 그 추천수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저기를 바로 붙여갔습니다 네 여기를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연결하는 자세도 별로 안 좋고 네 선정할 수가 없었고 나가는 수가 결과적으로 안 되는 수라서 나가는 수는 착각을 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착각을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백은 여기를 빌려서 이 두 점이 끊기는 수랑 이 두 점을 동시에 살려야 되는데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맞아요 이게 모양상 쉽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일단 저 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여기에 두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수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날짜 사이를 뚫리는 모양이라서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 벽이 묘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탈출은 할 수 있었잖아요 탈출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거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안 돼요 흙이 아 그 흙 다섯 점과 백 두 점이 수상전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받으면 이렇게 둬서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렇죠 여길 막는 수가 있어요 막는 수가 원래 평소엔 말이 안 되거든요 아 뭔가 양단수를 내가 때려 맞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거꾸로 수상전이 백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여길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요 아 또 수를 메꾸면? 메꾸는 것은 이게 하나 젖혀놓고 이제 메꾸면 못 들어가죠 네 그럼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를 치면 완전히 토하가 되는 모양이라서 그렇죠 한의 팻감이 없습니다 17 자리로 그럼 늘면은 한수 부족이겠군요 그렇죠 이게 탈출은 되는데요 네 이 탈출한 수대에 이렇게 굉장히 악수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여길 찔리면 어차피 세점과 흑돌의 수상전은 안 됩니다 별개네요 저게 돌 한 점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해보고 이제 이쪽으로 버텼는데요 우리가 그 예상을 해본다면 변상일이 자신있게 나와서 끊고 그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뭐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면 변상일은 아까 그 양단수 때려맞는 그 수상전의 묘수를 좀 뭐 묘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착각을 했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입구자로 버텼는데요 그나마 이제 수상전 할 때 네 그리고 부점도 살리고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음수가 또 너무 좋았어요 음 이 두 점이 여길 했다고 해서 산게 아닙니다 막으면 여길 찝으면 어차피 죽었어요 이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켰는데 이제 여기까지 돌이 와서 두 점이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었고요 이제 폐감을 만들고 이제 폐를 하자고 했는데요 나가 끊으면 폐가 되는데 폐를 하지 않고 이제 젖힌 것이 정확한 형세 판단이었고요 가변이 깔끔하게 마무리 돼서는 이제 승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보컬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치열한 것이 고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